술 마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과 그 믿음을요 집을 짓는 그 건축에 비유하여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을 각각 어리석은 인생과 지혜로운 인생으로 설명하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비바람과 폭풍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의 마지막 말씀은요 사실 5장에서부터 시작된 산상 순설교의 그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요 그 두 삶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은유로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데 둘 다 집을 짓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어떻게 보면 그 이미지가 제가 떠오르긴 하거든요 그때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어린 나이에도 어떻게 모래 위에 집을 지을까 보통 우리 한국인의 그런 정서상인 모래 위를 떠오르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바닷가 위에 같은 해변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닷가 위에 어떤 해변 놀이터에 있는 그런 모래 같은 그 모래 위가 아니라 이스라엘 그 지형 땅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지형의 땅은 사막 아니면 바위로 이루어진 그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이죠 겨울에 그 비가 내리면 엄청 비가 폭우가 내리게 되는데 그때 그 바위가 깎여서 모래처럼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그냥 사막과 같은 모래 위나 바위로 되어 있는 반석의 그 땅이 인간의 눈에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때로 그 집을 지을 때 아마 그 모래 위에 반석은 왜냐하면 그 땅을 뚫기가 굉장히 힘들고 기초공사를 하는데 많은 어떤 돈이나 에너지와 그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냥 눈에 있는 겉으로는 다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그 모래 위에 그 집을 짓는 사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똑같이 집을 짓습니다 상황은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듣습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또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있고 부정적 의미는 아니지만 항상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항상 예수님 안에서 같이 살고 그와 동거동락하며 가르침을 받았던 그 소수의 제자물이 12명 이외에도 예수님께서 교육하고 양육하시는 제자들이 있었고 또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이유는 제각각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우리를 구원해 내려오실 지금 우리가 로고마이크 시대의 그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낼까 저분과 함께 따라다니면 내 인생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또 배가 고픈 그런 사람들은 먹을 것을 주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 또 그분은 병을 고치는 어떤 은사와 기적을 베푸는 그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그분의 그 말씀을 들으면 내 아픈 병이 나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각각 자기 나름다리의 그 이유를 갖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 역시도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예수님께서 하신 그 가르침의 말씀을 듣는 것은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집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또 공통점이 있죠 지금 우리 말씀 가운데 무엇이 지금 불어 닥친다고 하고요 비가 내리고 창수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폭풍과 닥쳐 오지 않는다 다 누구나 다 닥쳐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겉으로는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해 보입니다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그 모습을 다 살펴보면 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이 조금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무리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 구분해 내시는 것이죠 2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완전히 대조적으로 또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 자는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똑같이 집을 지은 것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해서 당장 지금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차이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겠습니까? 행하지 아니하겠습니까?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행하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둘의 차이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금 무지함 때문이 아니라 한쪽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무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인생이 어려운 일에 닥치는 일은 사실 거의 잘 없습니다 한글을 잘 모르는 어르신, 까만으로 가진 어르신들도요 그 보금을 듣는 그 순간,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만한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셨기 때문에요 지식이 조금 부족하고 배운 것이 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학력이 높은 사람이나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완전하거든요 성경은 그 충족성이 있거든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무시합니다 그냥 듣고 흘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문제는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무시함 겉으로는 다 달리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에요 쉬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렵게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쉽게 구원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 받은 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그냥 듣고 끝내라고 성경 어디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떠한 차이가 나중에 발생하는가 인생에 폭풍우가 닥칠 때 축덕된 구조력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12년 전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때 당시 일본 관측사상 최대 규모인 9.0의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이 지진은 1900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일어난 네 번째로 강력한 지진으로 기록이 됩니다 특히 이 강진 발생 이후에 초대형 쓰나미가 발생을 해서 해변 도시를 덮치고 많은 인명폐해가 속출합니다 수도 도쿄를 비롯해서 수도권 일때까지 건물 붕괴와 대형 화재가 잇따랐던 그러한 대지진 무엇보다도 지상으로 밀려든 그 대규모 쓰나미로 오늘날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후쿠시마 원전 이때 그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그러한 대형 사고가 발생했던 그런 큰 지진이 2011년에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때 모든 건물들이 대부분 다 무너지고 많은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 무너지지 않는 어떠한 건물, 호텔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호텔은 미국의 어느 한 유명한 건축가가 지었다고 하는데요 이 호텔을 짓는데 4년의 그 시간 가운데 기초공사만 2년이나 그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 기초공사를 하는 데에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아니 무슨 기초공사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많은 시간과 돈을 지금 투자를 합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어떻게 보면 그 일본의 지진이 잘 일어나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진 설계가 굉장히 기본으로 다 건축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일본 사람들마저도 미국의 그 건축가를 지금 이렇게 비난했다는 것이죠 무슨 놈의 공사를 하는데 지금 빨리 호텔을 지어서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지금 땅만 파고 있는 기초공사만 이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호텔이 지어지고 나서 무려 52년 후에 바로 2011년도에 이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건물은 과장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호텔은 조금 더 무너지지 않았고 호텔 안에 있는 그 차잔, 그 커피 잔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후 이 호텔을 지은 그 건축가는 그 일본 건축계의 신화적인 그런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요 기초를 튼튼히 지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이 사람을 그때 당시 비난했습니다 무려 52년 전 여러분 60년 전에 지어진 그 건물이 지진 규모 9.0의 지진에도 끄떡없이 무너지지 않았을 때 그런데 그 건물을 지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기초는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라고 그렇게까지 예수님 믿어야 되냐고 여러분 살면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야 돼 진짜 믿음입니다 겉으로는 다 똑같이 보입니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봉사하는 것 같고 똑같이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수련에 참석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누군가는 늘 항상 고난이 밀려올 때 인생의 폭풍과 닫혀올 때 흔들리고 또 무너져가는 그러한 청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최근에도 여러분 건축에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어떤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실공사 그 아파트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죠 제가 그 뉴스 언론 보르는데 그게 진짜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 설계도상에 어느 한 구조물에 철근 154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몇 개를 빼먹었다고 합니까? 154개를 빼먹었어요 뭐 한두 개가 아니라 154개의 철근이 들어가야 되는데 154개가 그거를 안 넣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한두 개 빼먹었을 때는 괜찮았겠죠? 안 무너지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일단 많은 돈을 아껴야 되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그렇게 빼먹었던 그것이 큰 차이가 나고 최근에 이 지역에서도 여러분 그 부차장이 붕괴가 되는 그 뉴스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돈에 눈이 멀어서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티가 안 나니까 그러면 빨리 지어서 저도 이 지역에 한 2년 전에 3년 전에 김포성공교회에 왔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평평한 땅이라서 어느 순간 아파트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오늘 나는 건축기술 발달했어 물론 그 공사에 다 부실공사라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제 빼먹게 되면 설마 무너지겠어? 설마 무너지잖아요 아무리 보강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의 마음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불안해서 그 집에 여러분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건물만 무너지면 여러분 다행이죠 그 건물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수많은 생명들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동체가 무너지면요 그냥 공동체가 싸우고 갈등이 있고 그냥 누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난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공동체도요 살해 날마다 공격하거든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날마다 시시탐사,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소에 그 기초공사 믿음의 국조공사를 잘 세운 그리스도인들은요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구부서 1장 22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무호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는 사람은 무엇이라고요? 속이는 자 그 아파트를 지는 사람들 집을 지는 사람들 속였잖아요 속였어요 철근이 이만큼 들어가야 되는데 건축 설계도 면으로 그 집을 튼튼하게 지어야 되는데 속이는 거예요 눈에 안 띄니까 괜찮겠지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빠져도 괜찮겠지 리더가 연락도 안 오고 옥사님 모를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왜 저한테는 이런 은사만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배 누가 안 나오면요 누가 안 나오는지 알아요 지금 예배 말씀을 듣고 있는 자리에서도 눈은 뜨고 있고 고개는 들고 있지만 누가 졸고 있는지 저는 알거든요 왜냐하면 저 전문가예요 20년 동안 안 졸고 말씀 안 듣는 비결을 제가 다 압니다 아버지가 말씀을 전하시는데 눈에 띄게 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눈은 뜨고 있는데 눈 뜨고 제가 졸는 방법을 제가 알거든요 그리고 항상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치고 나면 제가 출석체크에서 누가 왔나 안 했는데 그렇게 체크를 할 때도 물론 있지만 누가 항상 뭐라고 누가 안 왔지 그냥 항상 안 왔어 누가 지금 자고 있자면 자고 있는 게 딱 보여요 이렇게 밑에서 핸드폰을 해도 다 보입니다 제가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속일 수는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요 무엇이요? 듣기만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오늘도 잘 듣고 양호영 목사 오늘 잔소리 시작했죠 또 왜 이렇게 소리 지르냐 듣기만 하는 사람들은요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죠 나만 무너집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지난주에도 말했어 요나가 죄를 지으니까 자기만 폭풍우가 다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타고 있는 그 배가 무너져 내리잖아요 오늘날 이 한국교회 오늘날 이 대한민국 흔들리는 이유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깨어있지 않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렇다 듣기만 하는 거예요 듣기만 듣기만 하면 다행인데 더한 사람들은 뭐합니까? 판난해요 듣고 이 설교가 어떻고 저 설교가 어떻고 여러분 유튜브만 들어가면 은혜가 넘치는 설교가 넘쳐납니다 오늘날에는 마음만 먹으면 은혜로운 설교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오늘날 우리 부모님 세대와 할아버지 세대만 더 여러분 비교도 안 되게 이렇게 초라고 연약한 겁니까? 듣기만 하고 속이면서 행하지 않으니까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의 삶은 반드시 언젠가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겪는 고통과 그 실패와 아픔과 여러분 비교가 안 됩니다 믿음이 무너진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뭡니까? 영원한 죽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분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인생은 그냥 교회를 안 나오는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소망 없는 삶이고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바라들이지 못하고 예수님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라면 빨리 신고하십시오 어디다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여러분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세모님도 말씀을 그저 가르치고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통과시켜야 돼요 세모님도 여러분 그런 시간이에요 근황 나눔하고 인간적인 잡담하라고 제가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고 점검하고 내 신앙의식이 흔들리거나 무너지고 있다면 리더들은 건면해야죠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 말씀 읽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는 너는 이런 말 안 들으려고 리더들은 더 많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빚어져야지 항상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빚어가는 그런 인생들이 어찌 능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초는 보이지 않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 건축가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부터 조롱과 비난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굽히지 않고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흔들리지 않는 그 건물을 튼튼한 건물을 세워야지 사람들이 살 수가 있잖아요 기초는 중요한데 거기는 많은 수고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을 때 그 앞선 마태복음 7장 2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도록 주여 주여 하는 자마라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거 여러분 눈에 다 보입니다 뜨겁게 찬양하는 거 보면 다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총신대 신학교 학부 시절에 가서 그 체포를 드리잖아요 가장 꼴보이게 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찬양하자면 뜨겁게 찬양하는데 말씀 시작하면 막 자요 뜨겁게 기도하는 것 같은데 평소에 살면 언제나 그냥 제자리에 있는 거 듣기는 듣는데 은혜로운 말씀이 자신의 믿음이냐 착각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오늘 단행국상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런데 구원받는 자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왜요? 무너지지 않으려면 우리 인생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처음으로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여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10장 읽었다고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 빼먹었다고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막 수락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사단은 굉장히 교묘해서요 간교해서요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일합니다 그래 괜찮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철근 하나 빼먹고 두 개 빼먹고 세 개 빼먹고 그러다가는 한꺼번에 한 번에 무너져요 천천히 여러분 믿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냥 멀쩡해 보이다가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그게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어떤 상황과 아까 찬양의 가사 고백처럼 그런 고난은 우리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고난이 세서 우리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기초공사가 부실하지는가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 5장에서 7장에서 상상 속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은 7장 25절 이렇게 나왔어요 세번화 성경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때문이다 아멘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반석 위에 집을 지는다는 것은 겉만 그럴싸한 가짜 제자 무리가 아니라 듣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들을 순종하는 게 심화 가정의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냥 예수님의 말씀 듣기만 하는 무리들로 살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요 그 무리들 다 어디 갔습니까 흩어졌습니다 제자라고 수제자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앞에 세상 기준과 가치관의 잣대를 들이대서 예수님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훈련은 폭풍으로 이기는 견고한 기초를 여러분 놓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힘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 은혜와 복이 충만한 것도 사실이지만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은 여러분 죄악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 죄악의 그 폭풍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견디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기초공사를 잘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설계도대로 지으면 돼요 설계도대로 건축가들이 설계도대로 짓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설계도는 없어요 설계도는 완벽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그 건축학과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대요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자되고 투입되는 곳이 설계도 설계도를 그리는데 엄청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는 것이죠 근데 설계도대로 안 하니까 건물이 문제가 생기고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의 설계도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흔들리고 무너지고 그렇게 방황하는 거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그냥 설계 도면만 보고 대충 보고 물건 그냥 때려서 짓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이 설계료대로 지금 철근에 들어갔는지 이 설계료대로 지금 시멘트가 이렇게 발라졌는지 그 구조가 제대로 세워졌는지 건축을 할 때에는 항상 감리하는 그 역할도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날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소구름 모임 세일 모임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더 지난부터 성장반을 시작했는데 다들 힘들어요 제가 좀 빡세게 하고 있거든요 양육반 할 때는 제가 잔잔하게 했거든요 나눔도 하고 성경 어떤 기초적인 것을 가르쳤는데 이제는 성장하려면 변화되어야죠 성장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루에 계속 매일 그런 과제를 부여하거든요 근데 안 됩니다 저희 역시도 놓칠 때가 많아요 습관이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이 힘들기 때문에 아무리 필요하다고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막상 그걸 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걸 해야죠 그래야 믿음이 경고히 세워지죠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말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지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여러분 모두 인생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비바람이 다 몰아칩니다 청년할 때 다 공통된 문제들이 많아요 여러분 남한 경능 실현 고난은 여러분은 없어요 입시의 것도 똑같이 겪었고 취업에 대한 고민 다 겪고 있고요 앞으로 결혼과 출산 앞으로 여러분의 삶은 바빠지면 더 바빠졌지 더 여유로운 삶은 없습니다 지금 청년할 때 여러분 가장 예수 믿기 좋은 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인생의 설계도대로 지금 인생을 여러분 말씀으로 설계해야죠 그 자리가 여러분 바로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나는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니까 공사 또래 친구들 밥값 했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먹이고 저 좋으라고 특송시켰겠습니까? 대부분의 청년부 교회들이 고등부 삶 졸합하자마자 투폭량업으로 다 떨어진대요 예전에 10%였는데 지금은 아예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진대요 어디에서 사라지느냐? 술자리에 다 뺏기고 대학 오티 자리에 다 뺏기고 12월 31월 1일이 되자마자 고작 한다라는 지시 술 먹고 성인됐다고 오해하세요 술 먹는 거 정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를 세상의 그 자리에서 그런데 사단은 미리 전략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니까 괜찮아 술 먹는다고 구원 못 받는데 아니요 구원 받습니다 죄가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부터 사단은 무너지니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하려고 그렇게 세상 유혹은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고등부 청소년 사약을 할 때 그런 상황들을 보면 안타까웠지만 늘 비난했어요 속으로 아니 도대체 청년부 사약자가 어떻게 사약하길래 신임센터 다 올려보내 다 어떻게 그렇게 관리하는 거야 그 말 했거든요 사실은 이전 교회에서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고등부에서 잘못 가르쳐가지고 말씀의 기초공사를 제대로 세우지 않으니까 고3 시절에 바쁘니까 예배 오는 것만으로 그래 고맙다 다행이다 그래도 믿음 생각 잘하고 있다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말씀대로 살도록 권력시키고 훈련시켜야 되는데 그냥 출석 몇 명 오고 그냥 예배 잘 들으니까 그걸로 제가 착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라고 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 보시면 농부시입니다 그가 열매를 맺어요 여기서 열매는 뭡니까? 세상 성공 그 열매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렇지도 않게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우리는 까먹고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통과시켜서 셀 모임에서 구형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건면하고 점검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서로 판단하고 정자라고 하지 않았는데 말씀의 도구가 어느 순간 우두군가를 판단하는 외에 전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밤에 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을 때 주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죠 자신의 어부의 경험으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없지만 이유가 없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보고 5장 5절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에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고기를 잡혔던 여러분, 순종은 내가 이해하고 움직이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되는 것 여기서 1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몫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집을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요? 아니죠 그 집에 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가 듣고 지켜야 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나의 안에 거하시고 그러면 우리의 길이 어떻게 됩니까?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언제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지언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설계도로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고 세울 때 왜 사람들이 짓기만 하고 행하지 않습니까? 편하니까요 왜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까? 편하니까요 오래 걸리니까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요 말씀드려 행하기가 어려운 건 여러분 사실입니다 바위를 깎고 파서 기초를 만들고 그 위에 집을 짓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집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 부시공사된 아파트 여러분 어떻게 발 뻗고 잘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고 사람들은 비난하죠 어떻게 그렇게 수가 있냐고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154개 그 철근을 우리 애들에게 주셨는데 세우라고 다 빼먹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하나도 지켜서 행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왜 흔들리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순종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인생의 설계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설계도는 여러분 완벽합니다 설계도대로 지어진 집이 튼튼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튼튼한 인생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재정립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바로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늘 항상 말씀으로 개혁해야 된다 천주계에서 나온 게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오늘날 우리가 믿는 그런 기독교 신앙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중심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 모습인 것입니다 주일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의 귀의 문턱을 넘나듭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그저 따라다니는 군중들로 볼 수 있고요 무리들로 볼 수 있어요 말씀을 들으나 행하지 않는 사람들 가지고 주님은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어있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여러분 항상 삶의 예배 삶의 예배라고 하는데 도대체 삶의 예배가 뭡니까? 그냥 윤리적으로 우리가 변화된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게 삶의 예배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게 여러분 삶의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게 여러분 삶의 예배입니다 누군가는 그러겠죠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그렇게까지 여러분 해야 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 홀로 대변한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목상하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나를 빚어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살아낼 능력은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주님 안에 구하고 주님이 나 안에 구하며 무엇을 신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길 바랍니다